저는 이제 사진 찍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핸드폰 받아서 찍어주고. 찍어주고. 처음에 이제 515를 위로했어요, 저는. 515를 달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사과. 계속 가격을 올렸죠. 저 뒷도 많이 찍었어요. 개그 욕심 있어요. 얼굴로 용서되는. 근데 재밌어. 오늘 이거는 그냥 제 자비로 살게요. 내가 웃겨서 볼 돈으로. 이거는 헌정이에요, 이 음식은. 헌정 음식. 대한민국을 빛내준 우리 정재 씨한테 감사하고. 꾸꾼히 지켜주신 우리 정우성 씨한테 고마워서. 이거 너무 의미 있다. 다음에는 고깃집에서 만날 때는 그쪽에서 사러. 이런 거는 배우들이 사고, 이쪽은 개그와 매니저들이 사. 안녕하세요. 김치 되게 맛있어 보이네. 신김치예요. 맛있겠다. 아, 좋아? 김치를 먼저 한번 맛을 볼까, 그럼. 어? 아, 성균 씨. 김치를 먼저 한번 맛을 볼까. 어? 떠, 떠줄 줄 알았죠? 아니. 되게 냉철하네. 자기가 딱, 딱 가시고. 안 주더라고요. 자기가 뭐. 자, 정날로. 자. 와. 자. 사람 잘 못 보셨네요. 왜요?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줘. 아니, 저. 웃었다며 전철시로요. 아직 단독님 됐는데 왜 그래요. 처사 소리 아주 안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리액션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선배님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재밌어하시고 하니까 분위기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셨다며 전철시로요. 아니, 잠깐만요. 전철시로. 아니, 잠깐만. 맛있네, 김치가. 상당히. 오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이야. 여기, 여기가 속. 그러니까 밑에가 깔끔할 거예요. 밥도 안 나는데 엄청. 저렇게 김치만 드실 수 있어요. 깔끔해? 서울시킨 치네요. 깨끗해. 저희 배고팠어요. 아, 맛있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근데 너무 과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면이 제가 가장 소자로 시켰어요. 이게 무한리필이에요. 소자가 이렇게 많아. 무한리필이에요. 아우, 아우, 언니. 아우, 언니. 계란국은 이제 옆에 곁들이로. 예. 그럼 좀 따뜻한 국물부터 한번 드세요. 이거 우리가 먹을게요. 아니. 아니, 저 옆에 있을 거예요. 어? 손 잡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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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쪽 되게 좋아. 아니, 이거 마시면 나랑 사기 응원이야. 이거 마시면 나랑 사기 응원이야. 책임져요? 야,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네. 넘어가. 정우석 씨가 미세를 이렇게 뛰는데. 어? 계속 잡고. 뭔 척해? 아니, 이게... 눈 하나 감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